미국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밤에 컵라면 먹고 잤더니 너무 부어서 지금은 호텔에서 운동을 잠깐 하려고 나왔고요 이래는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아서 해가 충청에 떴는데 저 혼자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사실 아무래도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아서 빼먹지 말고 운동을 하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왔는데 각심삼일 몇 번 하면 괜찮겠죠? 희한하죠? 외국에 나오면 왜 이렇게 한국사람들만 보이는지 모르겠어 딱딱 알아보겠어 그리고 오늘은 저녁에 프로노마이스의 공연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날짜가 딱 기가 막히게 마저 떨어져서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에너지와 되게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스파 샬롬 샬롬? ischer 주 jug 4차 세 글X 그녀외 des 스파 그녀왕 지명 스파 오 Rox 스파 렌즈가 들어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해봐 그냥 한번 해봐 자, 아무튼 이제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딘 맛이네요 이쯤에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어, 이 복수도 왜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지? 자, 오늘은 가볍게 어깨 운동을 살짝 하고 레그레이즈를 살짝 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보다 어깨가 좀 약해서 넓긴 한데 어깨 운동을 재활 관련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 아 stood 다음 운동은 레그레이즈 올려볼까요? 다리 부는 겁니다 오늘 또 자, 베거스 온 지 이제 한 24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맛있는 한식을 먹으러 갑니다 우리 여기 와서 먹은 게 라면이랑 햄버거밖에 없잖아, 지금 라면 햄버거 그랬죠? 라면 햄버거 어쩌다 보니까 또 차에서 찍고 있고 분명히 오늘 하루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둡네 이상하네 자, 방금 실내에서 실내로 나왔는데 밤이네요 히힛 쟤 너무 좋다고 두 번째 쟀어요 진짜 형, 오늘 얼굴 좋으세요 어? 얼굴 되게 좋으신데 비비 발랐잖아 두 번째 이쁘죠? 명동거리하고 옛날 명화 포스 실제로 한국에서 가꾼거예요 힘들어 본다 사실 옛날 도시락 국내와서 먹으면 웬만하면 안 섞여서 잘 안 흔들어 볼거예요 그렇죠 설정 도시락 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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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 자 넘 왜 이렇게 좋지? 응 지금 일어난지 얼마 안 됐어요 흐하하 ㅋㅋㅋㅋ 방근이에요? 미국 고구마는 오렌지색이예요 미국 고구마는 오렌지색이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근데 되게 형님이 훨씬 더 하셨죠 영업적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어떤 노래요? 어떤 노래요? 가만히 있어 맞네 맞네 엔지들이 아직 나이가 관심 있다는거 아주 아주 세금 좋은 노래 미국 있는 미국 있는 사람들의 엔지세대가 형님을 좋아한다는 아 그건 진짜 왜요? 내가 산 팔찌를 따라 샀어 이거 형수가 샀는데 너무 이뻐서 따라 샀는데 지금 내가 왜 뺄려고 하냐면 지금 내가 왜 뺄려고 하냐면 여기에 내 손이 이게 커졌다 하면 오해의 소지가 아주 확실히 있으세요 보통 누가 사면 잘 안사잖아 상관없고 나는 이렇게 엽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역이 엽치네 이미 내 향수 뭐 이것 좀 다음에 만나요 하하하하 여우 뭐하라고 하냐 지금 김치메의 교수가 내 에어팟 먹을 뻔했어 으헤헿 태어나가 좋지 전 자연적인 맛이 다른 거 맞네 응 그쵸 15개지 자 오늘 식사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를 맛있게 하고 저희는 이제 공연을 하나 더 보러 갑니다 브루노 마스 그렇게 까면 어떻게 해 아 그래? 부른 배를 감싸주고 지금 브루노 마스 공연을 보러 갑니다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롱 시장 볼륨, 좌우, 좌우, 좌우 펌프 사원 펌큐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로서인거에요 요거 보러 왔다 요거 보러 티켓